목사님 이번 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의 설교에서 키워드로 삼으신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하려면 먼저 가져야 될 필요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모든 후배들이나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인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의문점을 항상 갖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절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왜 굳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내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키워드를 그렇게 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의 집은 집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편견 없고 차등 없이 소외되는 자 없이 모두가 은혜받고 모두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교역자와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설교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편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차등을 두고 특별히 어떤 조건이 좋거나 능력이 있거나 힘 있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은혜받기가 힘든 자들이 혹시 있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교회도 보면 새생명부가 있어요. 새생명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새생명부에 참 관심 많으신 집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새생명부에 대한 관심이 교회에서도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부터도 그랬으니까요. 그분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런 우리 친구들은 사실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동일한 은혜가 임하죠.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베데스다가 되기가 어렵죠. 오히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의원이 병적 없으면 소용없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듯이 교회라고 하는데 그렇게 소외받은 자, 이렇게 어떤 세상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 불쌍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위로하고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편만이 펼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것을 살피고 돌라보면서 관심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의 전통 규정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삼십팔년 된 병자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요한복음 5장 후반절에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안식일날 일하신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날 일했냐고 물으면 직접적인 답이 안식일날 하나님도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날 일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봤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날 그 전통 규정을 주님은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그 규정보다도 그 안식일을 완성시키는 일이 바로 뭐냐. 그것은 안식일날 일으키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이 계속 지당되다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20절에 보면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다 그랬어요. 더 큰 일이 뭘까요? 그 다음에 보면 21절에 보면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급기하는 십자가에서 예수 스스로가 일어나시고 그렇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정칭적으로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우리 모두를 일으키시는 일이다. 안식일날은 무슨 날이냐 모두가 자료에서 일어나는 날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에게 하신 말씀인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죄의 기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설교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춘 자를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어떤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도 사고하고 해석하고 유추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요한복음은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곧 왜?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3전에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죄의 개념은 요한복음 쪽으로 보면 은혜를 잊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라 나를 고쳐주니까 누군지 알아라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 나를 고쳐주신 나에게 은혜 주신 자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설교자 입장에서 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계신가요? 또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내셨으면 좋을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성도들을 살피고 돌봐야 되는 것, 케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직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상투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걸 알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고 이렇게 소외받은 자들을 돌아보고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다른 분들의 신방은 다 잘 못하는데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세상적 시장 원리의 어떤 종속된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제 후배가 저에게 쓴 편지를 설교 중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주변을 함께 주님의 명령들을 한다면 나로 인해서 함께 복을 받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서 함께 이렇게 살펴보시고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꿋꿋하게 우리의 십자고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 주님의 그 걸음걸이를 걸음걸음을 우리가 서로 기어 가시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꿋꿋이 이겨냅시다. 반드시 승리의 개과를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승리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